안녕하세요 캐산부 여러분들. 오늘은 아이즈원의 한상동화로 찾아뵙습니다. 다들 긴장하시고요. 아이즈원은 멤버 수가 많다 보니까 안무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다는 점 저희 믿어주시고 따라 봐주시길 바랍니다. 다같이 팔로우 팔로우 미 이 이 이 오른발부터 옆으로 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앞으로. 앞으로 쭉 그 다음에 한 손씩 내려갔다가 업 걷고 우아하게 그 다음 오른발 뒤로 가면서 딴딴딴 스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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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 다운 업 에이 다 똑같이 투 스완 스완 마이 마이 러브 하고 거 고 손 대각선 왼발 하나 에이 두 울 셋 넷 위로 손 찰랑찰랑 하고 왼손 왼손 오른손 노 코 비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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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손 하고 밑으로 왼쪽 위로 시선 시선 본 다음에 주먹 치고 열고 그 다음에 날 가로 왼쪽부터 눈빛에 향해 점점 더 세 번 밑으로 빠져들어 가 옆으로 밀고 너의 손 끝에서 잼잼 두 번 오른쪽 왼쪽 입 뒤로 그 다음에 손 위로 하면서 따라다 따라다 참 에이 따라다 따라다 단 거 고 그 다음에 너를 위해 준비 좋은 우아하게 오케이 흔들고 똑같이 앞에 흔들고 똑같이 스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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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 단 업 에이 자 앤 스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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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기고 찬 커피 마시고 에이 따란 따다다다다다 열 고 그 다음에 손 찌르고 두우퍼엄 하고 찬 찬 차에 옆으로 밑으로 다운 그 다음에 고개 돌리고 가슴 옆으로 찬 하고 가사에서 우아하게 나오거든요 우아하게 오늘 잘 따라 하셨나요? 저는 오늘 신발끈이 풀릴 때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동작 다들 잘 캐치했길 바라며 이상 제 이름 뭐라고요? 네 맞아요 진경쌤이에요 이상 진경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안녕